원준 아래의 연습생으로 입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삼성, KTNG, SK, 삼성에 돌아와서 벌써 2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주희정 선수입니다 주희정 선수는 현재 KBL 최다 경기, 최다 어시스트, 최다 스틸 정말 KBL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KBL의 역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유일한 한 선수입니다 오늘 KBL 역대 최초 1000경기 출장을 달성하는 주희정 선수입니다 주희정 선수는 좋게 말하는 주희정 선수입니다 주희정 선수이로ramento진짜 wack ları 박정경이죠! 오늘 경기사 코토의 히어로는 주의정입니다.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경기인 것 같고요. 앞으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금까지 청경기 걸어온 동안에도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경기였던 것 같고 정말 꿈만 같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